이런무리한 놈을 봤나! 이걸 어찌할 것이냐! 이걸 어찌할 것이야! 이 도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느냐? 명나라 왕실에나 납품할 수 있는 최고급 비난으로 만든 것이다! 이 값을 어떻게 물을 것이야!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또 또! 난 모든 걸 입으로만 때우려는 그런 인간들을 가장 싫어한다! 입으로 말고 몸으로 때우거라! 집으로 끌고 가서 나무라도 폐기하거라! 아주 많이 폐기하거라! 아이를 그냥 보내주시지요! 행인이 많은 저작거리에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일은 다반사가 아닙니까?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 그만 용서해 주시지요! 하! 이 도포는 귀하디귀한 것이라 물세탁이 안 되는 것이다! 해서 값을 물으라 하는 것이고 값을 물지 못하면 내 집 하인으로 쓰겠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 것이냐? 보아하니 높으신 양반 같은데 하하! 고년 누나 나는 제대로 달렸구나! 내가 호접한서! 그리 높으신 분이라면 더더욱 아량을 베푸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 인연이 생긴 게 고와서 그냥 넘어가주려 했더니 감히 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야! 그 옷 또한 그렇습니다 나라의 귀감이 돼야 할 어른께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훌륭한 옷감을 마다하시고 명나라에서 나는 비단만을 찾으신다면 백성들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뭐라! 내 인연을! 뭐하는 것이냐! 당장 인연을 못 잡아! 포도 속에 발가하지 않고! 예! 높으신 양해 주십시오 아니 저 녀석이!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어찌 그러시나? 주상 주상 너는 무슨 아이가 그리 무서운 것이 없느냐? 호판을 상대로 그리 직언을 하다 포도청에 끌려가기라도 하면 목숨을 부지할 성 싶으냐? 허면 옳지 못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해야 오락했사옵니까? 그 아이가 옷을 더럽힌 것이니 물어달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명나라의 비단값이 얼마나 높은 줄 높은 자리에 계실수록 더욱 검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야 그렇지 허나 대외적 지위가 있으니 품유지는 해야 되진 않겠느냐? 세종조의 관료 류관이란 분은 우의정이란 높은 벼슬을 지내셨지만 울타리도 없는 초가집에 사셨사옵니다 해서 그를 딱하게 여기신 세종께서 담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신하된 도리로 그 담을 할 수는 없었기에 늘 대문을 열어두셨지요 그 뜻이 무엇이겠사옵니까? 스스로 검소의 본을 보여 후악들이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겠사옵니까? 너는 어찌 무녀란 아이가 구구절절 오른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하는 것이냐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했으니 그러다간 제명에 감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딜 쳐다보고 있는 자자자 곁눈으로 훔쳐보지 마시고 와서 직접 보십시오 그러다가 사팔뛰기 되십니다 절찬이의 공연 중인 무술의 첫사랑 맨 앞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확 땡기시지요? 에이, 너무 망설이신다 이러다가 자리 뺏긴다니까요 따라오십시오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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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